이거 수업할 때 정말 잘 써먹어가지고 그때 애들이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돼서 시간 진짜 빨리 가요 더불어 그쪽 애들 애들이랑 같이 진짜 이거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벌써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상에 대학생이 돼 버려가지고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니까 와 더불어가 벌써 신기하냐 옛날 바나라보로 하던 거 옛날에 딴 거 아니야 잠깐 잘 하십시오 남는 게 시간인다 괜찮아요 monitor 아 서서Blilly ㅎㅎ uncom fell 잊어버렸어 100,000! 촬영